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스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들.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주식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었지만 벌써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새로 오신 기분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 관련 내용을 보셨다면 복습하는 기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라면 아 기릿은 주식 공부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내용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하루에도 거의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요. 그 중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이러한 댓글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죠. 하니길이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데 야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야? 나 잘 모르겠어. 좀 알려줘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저 기릿이 평일에는 3개에서 4개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1개에서 2개 정도 이 정도의 영상을 올리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니길이 야 그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야 주식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기릿이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는 시황 정리 그리고 뉴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진중하게 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보는 게 일단 최근의 흐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오르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 정도의 정보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관련 뉴스를 봐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하루에도 5개에서 10개 그 이상의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우리가 읽어보고 그 마저도 전부 다 읽지 못하고 저 기릿이 정리를 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고 넘어가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거탈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렇게 리포트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읽어보지 못하고 한 2분 정도 읽어보고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세발의 피, 조족지열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딱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모든 종목을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어떠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라면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의적이든 아니면 물려서 타의적이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중국 시한에서 봉쇄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감산하겠다 이러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보통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날 당일에는 조금은 심각하게 다룬 그 뉴스조차도 결국은 일주일이 지나서 이주일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서 두 달이 지나서 그때 보면 그냥 하나의 뉴스였구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매일 우리가 노랭시간, 팔행시간, 그 다음에 야자시간 이렇게 배우는 게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죠. 거의 하루에 30분은 넘는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경제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추가 공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공부는 우리가 집을 사는 것처럼 아니 최소한 원룸집을 알아보는 것처럼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마다 투자하는 금액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각각의 자산의 퍼센트로 보자면 어느 분도 절대 적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우리의 자산 정말 소중히 아예 다루듯이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때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과자 고르는 것보다 더 빨리 고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결과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겠죠. 설령 한두 번은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거는 운이기 때문에 멀리 못 간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기분들이 지금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야 그래 그래 맞다 맞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주식 투자를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박으로 생각을 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꼭 고쳐야 되는 그러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자면 결국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원룸집이라도 계약하는 마인드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촌생 집을 구할 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아무 집이나 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집을 구할 때 호객하는 사람 말을 믿고 바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우리는 집 위치는 어딘지 그리고 앞에는 역세권인지 그리고 앞에는 편의점이 있는지 계약금이나 월세는 얼만지 주변이랑 비교하면 더 싼지 비싼지 그리고 혹시나 저당 잡힌 건 없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확인한 것처럼 주식도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좋대 이렇게 말한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란지 안 올란지 주변 다른 기업보다 지금 현재 비싼지 저평가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최소한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라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누가 있는지 혹시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로 볼 수 있겠죠. 10이나 BW 이런 게 발행한 게 있는지 그리고 실적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걸 들으시는 기분들 중에서 최소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한 건 투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기분들 지금부터는 진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이거를 끝까지 보시고 아 그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신다면은 아마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빠르게 보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공부하려고 봤더니 두 가지가 나눠져 있죠. 일단 첫 번째 종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공부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도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한 번에 할까 아니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 번 해도 금방 끝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두 번째 있는 평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종목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기리스는 매일매일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고 공부를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리포트, 카페, 텔레그램, 유튜브 자 이 다섯 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디서 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뉴스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컴퓨터로 공부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어디서 확인을 하는가 네이버 증권에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뉴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조금 정신없는 그러한 뉴스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 와중에 왼쪽에 보시면은 많이 본 뉴스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클릭하자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거의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뉴스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뉴스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딱 봤더니 자 위에 보시면은 타이틀에 이렇게 적혀 있죠. 많이 본 뉴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뉴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A라는 주식이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저평가라서요. 그리고 지금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섹터라서요. 혹은 대표가 파평윤씨라서요. 이러한 대답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많은 투자자가 그 A라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장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미인주 찾기 대회다. 그러니까 그날그날 오디션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사위원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우리 투자자가 어떠한 주식이 가장 미인주인지 그거를 찾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일수록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미인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남들이 안 보는 그러한 뉴스도 봐야겠지만 많이 본 뉴스가 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도 이걸 보시면은 아 기리시 8행위에서 다룬 뉴스가 여기서 한 반 정도는 가져오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분들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혹시 시간이 남으신다면은 이 많이 본 뉴스를 그냥 하나하나 읽는 습관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보는 뉴스 말고 그냥 나만 보는 뉴스 그런 것들도 꼭 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반적인 경제 지식 상승을 위해서는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라 조금은 심심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진국인 그러한 뉴스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디서 보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네이버 뉴스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은 신문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 신문보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각각의 언론사를 우리가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딱 들어가면은 그 안에 그 언론사가 내보낸 모든 뉴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꼼꼼하게 그냥 하나 시간씩 읽어보시면은 매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저기릿은 이거를 다 읽으면서 그 중에 길문일이랑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8행에서 나머지 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저기릿은 이렇게 두 가지에서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포트 이거는 너무 많이 말했죠. 환경 컨센서스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종목을 검색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래에 있는 기업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날짜 순으로 리포트가 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권사 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야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참고로 모든 리포트를 다 읽지 마시고요. 제목을 보시면은 누가 봐도 야 이 정도로 제목을 적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읽어보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래 보시면은 대한항공 4분기의 항공 화물 완전 날다. 누가 읽어도 강하게 적어놓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반면 제일 위에 보시면은 LG화 22년 목표 주가 78만원으로 하향 안 좋은 얘기죠. 이런 얘기는 굳이 먼저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면은 그거부터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어쨌든 리포트를 읽을 때 정말 많은 리포트가 쏟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목만 보고 가장 긍정적인 것만 읽어도 시간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리서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창이 뜬다는 거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네이버 카페를 저기리스는 한 가지 눈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치투자 연구소인데 항상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그냥 보고 좀 새로운 글 있나 그런 것들을 그냥 눈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는 정말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이버 카페는 가치투자 연구소 저기리스는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텔레그램 아마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텔레그램 하면은 저기리 또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야 그거 뭐 리딩방 그런 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하지만 요즘은 증권사가 더 열심히인 것 같습니다. 저기리씨 가장 많이 보는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신형증권 전략 박소연 그리고 두 번째 대신 전략 돌직구 다음으로 세 번째 메리츠증권 리서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장 많이 본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거든요. 간밤 이슈, 아침 오후 시왕, 미국 시왕 및 뉴스, 그리고 뉴스 및 시왕 이러한 특징을 적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이외에도 다른 내용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며 그리고 텔레그램은 진짜 많은 정보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분들은 텔레그램은 조금 부담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유튜브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 첫 번째 누가 뭐래도 3% 매일매일 봅니다. 매일매일. 가끔은 한두 개씩 놓치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더 궁금하겠거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남을 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리온 그리고 이어서 아카데미 마지막으로 권순우의 발칙한 경제 이렇게 세 가지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뭐 하나를 꼽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각 채널마다 특징도 다르고 그 다음에 대상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이 백문이 불일견 주말이나 그렇게 시간이 조금 나실 때 나한테는 어떤 게 맞는지 한 번씩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 기드씨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분들이 지금 딱 보다시피 야 진짜 맞네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를 전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뉴스, 리포트, 텔레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고 공부하는 채널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주식의 기린노트. 그러니 기분들이 만약에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저 기릿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만 봐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기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시간이 남을 때는 위에 말씀드린 그러한 다섯 가지를 통해서 다른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경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걸 알려드렸고요. 이 다섯 가지만 해도 아마도 24시간이 모자라실 겁니다. 자, 기린분들 주식 투자는 절대 블루 소득이 아니겠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여기서부터는 개별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아까 위와 똑같죠. 환경 컨센서스에서 기린분들이 원하시는 주식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LIG 넥스원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최근 6개월.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을 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10개나 있는 그러한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거를 당연히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같은 증권사가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 있는 거는 충분히 다 따로따로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대신 증권이 무려 5개나 있네요. 그 5개는 전부 다 읽어볼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 거만 읽어보고 그리고 다른 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이렇게 3가지를 포함해서 총 4가지를 읽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댓글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익일이 근데 리포트 있잖아. 그거 솔직히 그냥 주가가 오르면 그제서야 좋고 그 다음에 리포트가 나오면 그때부터 떨어진다는데 물론 저기들이 또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의 오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도 주식 전문가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주식 신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모든 거를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분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표 주가 이거는 조금 무시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주가를 왜 이렇게 내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읽은 다음에 야 그래 나도 여기 돼서 진짜 100% 공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진행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반대로 리포트는 이 주식이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게 맞아 아닐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던 말던 우리는 투자면 안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뉴스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종목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리면은 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 종목에 대한 저 기릿은 카카오를 검색했는데 카카오에 대한 모든 뉴스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은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관련된 뉴스를 한번 쭉 읽어보는 그러한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이거를 모르실 것 같은데요. 실적을 봐야 되는데 과거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실적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늘끼리 아직 실적이 나오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가 아까봐다시피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와 있죠. 그 안에는 컨센서스라는 게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이 주식이 얼마나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전문가로 하지만 주식의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도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많은 증권사가 예측한 컨센서스를 평균을 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 시각의 평균을 본다는 건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투자에 안정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 증권에서 딱 아래 보시면 기업 실적 분석 이러한 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과거 실적과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이거 하나밖에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더보기 있죠. 이거를 딱 누르시면 바로 이런 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부터 3년까지의 컨센서스가 나와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봤더니 21년, 22년, 23년 컨센서스의 평균이 나와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걸 보고 투자에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단기순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늘어나고 있는가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컨센을 봤는데 매출액이나 영업이, 그 다음에 단기순이 어느 것 하나가 조금 꺾여 있다면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게 바로 회복을 할 건지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는 뭐라고요? 예상이죠, 예상. 이 컨센의 평균마저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만약에 투자하신다면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찍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사업보고서,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 회사를 투자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른다면은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투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네이버에서 아래 보시면은 전자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분기보고서, 그 다음에 반기보고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보고서를 확인해보자면은 이렇게 정말 읽기 싫은 그러한 양식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건 일단 보지 마시고 왼쪽에 보시면은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쭉 읽어보시면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떠한 정보가 있는가? 친절한 사업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친절하지 않은 불친절한 사업보고서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친절하게도 정말 많은 정보를 담아놨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미술품 경매시장 규모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디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가 재미가 없다면은 일단 그 주식을 조금 사보세요. 그 다음에 물려보세요.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만화책 읽듯이 술술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야 근데 여기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그런 궁금증이 남았다면은 주담 통화를 하시면 되는데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종목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업 기호를 누르시면은 아래 보시면은 대표 전화가 딱 적혀 있어요. 여기에 기분들이 전화하시면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부재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바쁘신지 잘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하면은 당연히 받으니까 그때 기분들이 원하시는 걸 물어보시면은 대답을 깔끔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끝은 없겠죠. 그 주식의 실적이 계속 나오는지 확인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왜 투자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건을 지속적으로 달성 중인지 아니면은 야 좀 핀트가 좀 언나한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면은 당연히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분들이 어느 순간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 내가 이 주식을 왜 투자했는지 당당하게 말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화 기릿은 그때가 바로 기분들이 진짜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기분들이 오늘 저녁에 보유 종목을 딱 보신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그대로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나는 이걸 왜 샀고 난 이걸 왜 샀고 난 이걸 왜 샀고 그리고 언제 팔 거야?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진짜 투자라고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은 조금은 아쉬운 투자가니까 지금 못하더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를 덧붙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기분들 이 정도 공부하고 투자를 했다면은 그 결과가 혹시나 나쁘게 나왔다고 그 투자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실패를 하더라도 당연히 얻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실패를 하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잘못 생각했네 이런 데이터가 하나씩 쌓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를 성공했을 때 얻는 것보다 투자를 실패했을 때 얻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투자에 대한 경험이 눈앞의 수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우리가 어차피 주식 투자를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을 쌓는지 안 쌓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익이 조금 마이너스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귀신같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변한 계좌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주식 투자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더 발전하는 기릿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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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